꿈속의 나는 말일세. 참으로 이상한 곳에 살고 있다네. 누구야? 뭐야? 내 성경관에서 수확하던 시절부터 학업으로는 몰라도 인물로 너 땀을 놓친 적이 없었다네. 관심이 돼요? 내가 막 관심이 될 얼굴 아닐텐데. 내 손을 잡고 있는 순간에도 또 그렇게 보내. 처음 보는 것처럼 내일이면 다시 보내. 이렇게. 근데 넌 왜 사진 안 찍어? 다들 찍는데. 기억하면 되니까. 여기에 찍어주는구나. 여기에 찍어주는구나? 뭐야. 언니. 우와. intermedi. 로빈 아직 안. 가기야. 추워. 나 다 멀어져봤던 사람처럼 널 보면 내 안에 어딘가가 자꾸 아파 어느 순간 언젠가 우리 다시 멀어져 잊혀져야 할까봐 두려워 너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에도 후연은 없는 말인 거야 괜찮은 거야 괜찮아? 내 안에 어딘가에 살고 있던 너 알았어 어? 너 멀쩍이 나 멀리 돌고 돌아 마침내 내 곁에 와준 사랑을 소중히 하면서 아득하게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우리의 전선을 추억하면서 백함으로 인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